횡성군이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이어지는 10월 한 달 동안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횡성사랑카드 한도와 혜택을 확대합니다.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10%에서 15%로 늘어나며 횡성사랑카드로 100만 원을 쓰면 15만 원의 적립금이 환급됩니다. 10월 한 달 동안 횡성에서는 오는 6일 횡성 한우축제를 시작으로 13일 안흥찐빵축제, 21일 태종노구문화제 등이 잇따라 열립니다.